경경전 시작하기 전에 빠른대전 한판 하고 시작할게요 이 빠대에 오늘의 운이 달렸다 이기면 오늘 잘할 수 있을 것이고 치면은 오늘 망할거다 디바 상향된 디바 퓽 퓽퓽퓽퓽 수비인데 수비영웅이 없어 뭐 그럴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디바 이거 진짜 너무 아이고 전투 준비는 났다 여기 아니야? 아 적의 공격까지 30초 일로가야잖아 일로왔다 리퍼있네 날짜퍼끼 suggesting 실패 이즈웅이 이미 하나 퓽퓽퓽 경고사는 도전하여 도전을 시작하면 도전을mes을 사용하여 도전하여 도전을 시작합니다. 오우 리퍼 2명이야 오우 리퍼 2명이야 어 내 돈 겁나야 으쉬 x2 디바 딱 총 무시하자 봐라 디바 딱 총염받을거야 수많이 더 울려 이제 멈췄어 오케이 2명 되겠지? 어우 더 됐다 에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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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 메르시 나이스 메르시 나이스 에헤이 아니 저기 승관이 동길 너무 저기 너무 잘 보이는데 다니는 것 같은데 저 콩이다 콩콩콩 어차피 이낙지 아 도망갔어 아 도망갔어 아아 거기 까찬데 좋댔다 좋댔다 틀렸다 이거는 엄마도 벽을 좀 환불해서라 그럼 다시 만나요 대단한 공격도 할거다 자기는 바로 도와라 어휴 힘드네 아이씨 너무 많아 디바로는 안되겠는데 이제 아니 디바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거는 애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어 모기다 아아 모기 모기 못잡았어 아이 저재노 아 아 아아 아아악! 응? 뭐야 이거 아이씨 아니 지금 포화시키는 없잖아 어쩌자면 하나도 있어 오우 어 피했어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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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지이 이거 첫판 진거 보니까 오늘 잘 안될 안될필이구만 이거 아이씨 최고의 플레이 나네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강아새 죽여서 아이씨 이것도 너프해보시지 아이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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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